이 노래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컬로서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랜덤 업그레이드 한번 가볼까요? 하연씨가 말씀 있으실까요? 하연? 하연씨가 괜찮은데 이제? 아니면 우리 불안하면 노래 한 곡도 하고 춤을 말씀하시는 거죠? 저희는 괜찮은데 보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다 한 곡도 하고 그러면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후기 한 번만 해도 돼요? 아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발라드곡이고 그래도 좋아라는 곡인데요 이제 뭐 힘든 하루가 지나면 아무리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좋다 이런 또 감성적인 것입니다 잘 듣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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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